오늘 또 도로를 달리던 BMW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. 정부가 운행 자제를 권고한 지 하루 만입니다. BMW 차량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주차장 진입을 막거나 대여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 기피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. 박찬근 기자입니다. 보닛과 차체 틈 사이로 뿌연 연기가 새어나옵니다. 오늘 낮 2시 20분쯤 전남 목포시의 한 대형마트 앞을 달리던 BMW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. 운전자가 엔진룸에서 올라오는 연기를 발견한 뒤 곧바로 대피해 다치지는 않았지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. 지난해 12월 이후 보고된 BMW 차량 화재 및 연기는 모두 35건. 사고 차량의 3분의 2는 오늘 불이 난 520D 모델이었습니다. 사고가 잇따르는데도 손을 놓고 있던 국토교통부가 기껏 내놓은 대책이 강제성 없는 운행 자제였지만 차 쓸 일이 많은 운전자들에게는 실효성이 떨어집니다. 불안한 BMW 운전자들은 폭염 속에서도 안전 진단을 받기 위해 서비스센터로 몰렸습니다. 아기까지 데리고 다녀야 하는데 아이들 데리고 다니는 게 너무 불안하다. 리콜 대상 BMW 차량은 42종. 대수로는 10만 대가 넘습니다. 속 시원한 원인 규명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안전 진단은 언제 받을 수 있을지, 리콜을 받으면 화재 위험이 없는 건지 운전자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. 이에 따라 BMW 기피 현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. 일부 주차장에는 BMW 승용차는 주차할 수 없다는 안내문이 붙었고 한 차량 공유업체는 리콜 대상 BMW 차종 대여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. SBS 박찬근입니다. 박찬근입니다. SBS 박찬근입니다. SBS 박찬근입니다. 박찬근입니다.